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키토 테스트 구현, 모키토 를 활용한 단위 테스트 구현인데, 테스트 목 객체, 스튜던트 서비스 클래스는 스튜던트 매퍼 객체가 오토 와이어드 되어야 하죠. 그런데 스튜던트 서비스 클래스는 스튜던트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튜던트 서비스 클래스 단위 테스트에서 에러가 발견되었을 때 그 에러 원인이 스튜던트 서비스 구현 실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스튜던트 매퍼 구현 실수 때문일 수도 있죠. 에러 원인이 스튜던트 서비스인지 스튜던트 매퍼 때문인지 이거 알려면 소스코드 읽어보면서 디버깅 해야죠. 그런데 만약 스튜던트 매퍼 구현한 사람과 스튜던트 서비스 구현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 에러 원인을 파악하려고 남이 구현한 소스코드까지 살펴봐야 된다면 피곤하죠. 그런데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경우가 매퍼는 누가 구현하고 서비스는 누가 구현하고 컨트롤러는 누가 구현하고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큰 프로젝트일수록 더 많이 있습니다. 에러 원인을 파악하려고 남이 구현한 소스코드까지 읽어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면 피곤하죠. 그리고 만약 에러 원인을 끝까지 찾지 못했을 때 이 에러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야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또 에러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를 때 테스트할 때는 보통 둘이 다 같이 분석하면서 같이 일해야 되겠죠. 만약에 에러 원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야근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짠 소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짠 소스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실수 때문에 야근까지 해가면서 디버깅 한다고 고생하는 게 억울하지. 그래서 그렇게 큰 조직의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내가 구현한 클래스를 단위 테스트할 때 다른 팀원이 구현한 클래스를 호출하지 않고 단위 테스트를 구현해요. 이게 또는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둘 다 매퍼도 내가 구현했고 서비스도 내가 구현했더라도 좀 더 엄격하게 엄격함을 강조하는 자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매퍼를 호출하지 않고 스턴트 매퍼를 호출하지 않고 스턴트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현을 해요. 그러면 테스트에서 실패했으면 이게 스턴트 매퍼를 호출 안 했으니까 스턴트 서비스에 문제 있는 게 확실하죠. 문제의 원인 찾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의 단위 테스트를 구현할 때 이미 검증된 라이브러리, 버그가 없다고 이미 검증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래서 혹시 버그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클래스를 호출하는 것은 다른 팀원이 구현한 클래스를 호출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버그가 있을 때 도대체 누가 짠 코드에 버그가 있느냐 이거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엄격하게 하자면 내가 짠 소스라도 따로따로 떼서 테스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스턴트 매퍼 객체가 오토 와이어드 되어야 스턴트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 가능하죠. 그렇죠. 스턴트 서비스가 스턴트 매퍼의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스턴트 매퍼 없이 어떻게 스턴트 서비스를 테스트 한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구현한 스턴트 서비스 클래스를 단위 테스트 할 때 테스트용 스턴트 매퍼 가짜 스턴트 매퍼를 내가 구현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테스트용 스턴트 매퍼 구현하는 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때 스턴트 매퍼의 기능을 전체를 다 구현할 필요 없고 테스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간단히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테스트용 객체를 테스트 목이라고 불러요. 목 객체. 그리고 이런 테스트용 목 객체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웍들이 라이브러리, 프레임웍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 목기토 같은 게 대표적인데 스프링 부트에 내장된 테스트 목 프레임웍이 목기토예요. 이런 걸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테스트 목 객체를 쉽게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웍들이 많이 있는데 스트링 부트에는 목기토 프레임웍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기토 프레임웍을 이용하면 테스트용 스턴트 매퍼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테스트 결과도 쉽게 검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목기토를.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어봅시다. 아하... 툴... 데이브 툴을, 롬복, 마이바티스, 바이아스큐리 드라이버, 스프링 웹, 평범하죠. 롱보 데브툴스 바이버티스 스프링웹 마이스크리드라이버 폼.xml 이 부분, Exclude,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노란색 부분이 JUnit 5 버전용 설정이라서 우리는 아직 JUnit 4, 4버전을 사용할 거라서 저걸 지워줘야 돼요. 5를 사용하게 될 때만 이걸 놔두고, 우린 아직 4라서, 그 다음 뭐 평범한 마이바티스 설정 어플리케이션 프로피티스죠. 그 다음에 평범한 스튜던트 DTO 여기 빨간색 아이콘이 나오네. 이 말은 뭔가 에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폼.xml의 빨간색 아이콘이 보이죠? 이 경우에는 Maben의 이런 에라가 종종 자주 난다고 했어요.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우클릭하고 Maben Update Project, 단축키가 R2F5에요. 이거 단축키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런 에라가 종종 나니까. 폼.xml의 빨간 아이콘이 떴다. 그러면 Maben Update Project 하면 돼요. 그럼 10중 8구 해결이 돼요. 여기 프로그레스가 보이고, 해결됐죠. 이런 에라가 종종 발생하니까, 단축키 ALTER F5. Maben Update Project OK. 기억해두기 바라고. 그 다음 스튜던트 베퍼, 뭐 지난 시간에 사용한 예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서비스. 이걸 단위 테스트 할 거예요. 스튜던트 서비스. 스튜던트 서비스는 뭐 앞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 학번이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게 들어있죠. 학번이 중복되는지. 학번이 중복됩니다. 인서트. 인서트 할 때 학번이 중복되는지 봐서, 학번이 중복 안될 때만. 그 학번으로 조회해 봐서 null이다. 그러면 그 학번에 학생이 없는 거죠. 그 경우만 인서트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스튜던트 서비스 테스트. 테스트 밑에 테스트 우클릭하고 new unit test.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를 만드는 게 좋고. 테스트 클릭하고 new unit test case. 여기 unit 4를 골라주고 패키지는 똑같이. 테스트 할 클래스가 스튜던트 서비스이고 그거의 패키지가 netsku 서비스니까 똑같이. 그리고 여기 스튜던트 서비스에 테스트 클래스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 1이라고 붙인 건 스튜던트 서비스 테스트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려고 1, 2, 3, 4 번호를 붙이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스튜던트 서비스 테스트 클래스를 한 개만 만들 거라면 1, 2, 3, 4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죠. 테스트 밑에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하고. 테스트 밑에 패키지가. 패키지가 아니라 경로명이. 경로명이 소스 밑에 테스트 밑에 만들어져. 테스트 클래스는 소스 밑에 테스트 밑에 테스트 클래스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그냥 소스는. 아이쿠.처럼 만들었네. 여기다 만들었네. 아니다. 안 봤다. 테스트 밑에. 소스 밑에 테스트 밑에다 만들었죠. 그리고 테스트가 아닌 클래스는 당연히 소스 메인 자바 밑에 있어야 되고. 소스 메인 자바 밑에 실제 클래스들이 있고. 소스 테스트 자바 밑에 테스트 클래스들이 있고. 위치에 헷갈리면 안 돼요. 골뱅이 트랜잭셔널. 테스트 클래스에 골뱅이 트랜잭셔널이라고 붙여주면. 테스트하는 도중에 insert, update, delete된 게 자동으로 다 테스트가 끝나면 취소된다고 했죠. 골뱅이 트랜잭셔널 붙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언제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테스트 클래스 만들자마자 자동으로 얘가 붙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턴트 서비스를 테스트할 거니까 스턴트 서비스가 오토 와이어드 돼야 오토 와이어드 된 이 객체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필요해서 스턴트 메퍼를 테스트 결과 값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오토 와이어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필요하죠. 중복되지 않는 학번을 구하려면.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중복되지 않는 새 학번을 하나 만드는 메소드. 스턴트 서비스에 find all 모출해서. 이러면 모든 학생 목록이 조회가 되겠죠. 이거 스턴트 메퍼 테스트 구현하고 거의 똑같죠. 메퍼 대신 서비스로 바뀐 것 뿐이죠. 그냥 이렇게 find all 호출한 다음에 find by id로 하나씩 호출해서 두 개가 equals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 insert delete도 지난 시간에 스턴트 메퍼 테스트 코드하고 똑같아요. 그냥 맵퍼 대신 스턴트 서비스로 바뀐 것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테스트 코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heads errors 이것만 이제 새로 구현된 건데 스턴트 서비스에 find all 해서 0번 레코드. 0번 레코드가 꺼내지죠. 첫 번째 학생이 꺼내지죠. 그 다음에 binding result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돼요. binding result 객체를 만드는 코드가 이거예요. 메모해 두세요. 혹시 나중에 binding result을 파라메타로 받는 메소드를 단위 테스트할 때 binding result 객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턴트 객체에 대한 binding result 이고 이 객체의 이름 모델 attribute 이름 스턴트 binding result 객체를 만든 다음에 스턴트 서비스 클래스에 has errors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첫 번째 파라메타가 스턴트 두 번째 파라메타가 binding result 이거 이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스턴트 객체하고 binding result 객체가 파라메타로 전달돼야죠. 그래서 binding result 객체를 만들어서 파라메타로 넘긴 거예요.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니까 binding result 스턴트 서비스 클래스에 has errors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has errors가 true로 리턴했는지 보는 거죠. 이 경우 왜 리턴 true냐면 has errors를 봅시다. 그 파라메타로 넘겨진 학생의 학번으로 db 스턴트 래퍼의 학번으로 조회해 봐서 레코드가 조회되면 학번이 중복됩니다라고 하고 has errors error가 있다. return true죠. 여기 리턴 true.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이 학생이 지금 db에서 조회된 학생이니까 당연히 db에 이 학생의 학번이 들어 있고 그럼 이제 return has errors가 학번이 중복된다고 return true를 하겠죠. 그래서 assert true. 얘가 true로 리턴하느냐 확인했고 학번 중복을 has errors가 학번 중복을 제대로 테스트하는지 호출해 본 거죠. 그 다음에 학번이 중복 안 되는 경우 스턴트 객체를 새로 만들고 이 스턴트 객체의 학번만 새 학번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binding result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스턴트 객체를 넣고 이렇게 호출해 봤어요. has errors가 이 경우는 학번이 중복 안 될 테니까 return false 하겠죠. 이렇게 호출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출하는 건 지금 스턴트 서비스가 오토와이어드 됐고 스턴트 서비스 안에는 스턴트 매퍼가 오토와이어드 됐죠. 그러면 그 스턴트 매퍼의 find or find by the id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면 스턴트 매퍼의 메소드들이 다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라가 발생했을 경우에 매퍼에 에라가 있는 건지 서비스에 에라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죠. 이 방법이 나 혼자 구현하고 있고 매퍼 구현하는 사람도 나고 서비스 구현하는 사람도 나고 어차피 매퍼도 단위 테스트 할 거고 서비스도 단위 테스트 할 거라면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단, 나 혼자 구현할 경우에는. 그런데 매퍼를 구현하는 사람하고 나는 지금 서비스를 구현해서 서비스를 단위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매퍼를 구현한 게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구현하지도 않은 매퍼까지 이렇게 실행한 매퍼에 혹시 에라가 있을 경우에 에라가 나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모키토를 활용해서 테스트하는 게 바람직해요. 이렇게 스턴트 서비스 테스트 2 모키토를 이용해서 테스트하기. 스턴트 서비스 테스트 2 이렇게 만들고 테스트 클래스에는 언제나 붙어야 되고 골뱅이 트랜젝션 하러는 안 붙었죠. 왜냐하면 DB 호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턴트 매퍼 호출 안 할 거니까. 그러면 뭐 가짜 스턴트 매퍼를 사용할 거예요.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가 아니라 골뱅이 목이죠. 가짜 스턴트 매퍼를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가짜 스턴트 매퍼를 만들겠다. 이건 진짜 스턴트 매퍼가 아니에요. 진짜 스턴트 매퍼는 DB를 호출하지만 이 가짜 스턴트 매퍼는 DB 호출 안 해요. 골뱅이 트랜젝셔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골뱅이 인젝트 목스 스턴트 서비스. 골뱅이 인젝트 목스는 말 그대로 여기 스턴트 서비스에 이 목 객체를 인젝트해라. 인젝트가 오토 와이어드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토 와이어드를 인젝트. 디펜던시 인젝션. 집어넣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젝트 목스 스턴트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턴트 서비스 객체 안에 오토 와이어드 스턴트 매퍼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가짜 스턴트 매퍼 목 객체가 인젝트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스턴트 서비스는 진짜 스턴트 매퍼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가짜 스턴트 매퍼를 호출하게 돼요. 이 가짜 스턴트 매퍼는 내가 만들 거예요. 이게 목을 이용한 아니 테스트입니다. 스턴트 서비스가 가짜 스턴트 매퍼 목 객체를 호출하게 됩니다. 진짜 스턴트 매퍼 객체를 호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골뱅이 before. 골뱅이 테스트는 테스트 메소드고 골뱅이 before는 골뱅이 테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얘가 호출이 됩니다. 매번. 골뱅이 테스트 메소드가 지금 하나. 엥? 하나밖에 없네.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몇 개가 더 있다면 각각의 골뱅이 테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매번 반복해서 골뱅이 before 메소드가 각각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필요한 테스트 메소드들이 사용할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좋고 이게 또 바람직한 이유는 생성자보다도 생성자에서 미리 만들어 놔도 되죠. 근데 생성자보다 얘가 바람직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테스트 메소드에서 이 멤버 변수의 값을 바꿔놓을 수가 있죠. 테스트하는 와중에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되는 테스트 코드는 이 스턴트 멤버 변수의 값이 바뀌니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골뱅이 before 메소드는 각각의 테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기 직전에 매번 반복해서 호출되니까 그러면 각각의 테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매번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 메소드들이 서로 서로 영향을 안 받죠. 각각의 테스트 메소드는 매번 이렇게 초기화된 스턴트 멤버 변수가 언제나 제공되니까 이 방법이 좋아요. 테스트 메소드들에서 사용할 객체를 미리 생성하는 건 생성자에서 만들어 놓는 방법보다 골뱅이 before 메소드에서 만들어 놓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 각각의 테스트 메소드 호출하기 전에 매번 얘가 새로 호출돼서 매번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니까. 그래서 임껍정 객체를 만들어서 놓는 거죠. 그 다음 이게 테스트 목 객체를 설정을 하는 건데 목히토.hen 스턴트 메퍼.findbyid 스턴트 메퍼에 findbyid가 호출되면 then 호출되면 then 그때 그러면 return을 해라. 이 객체를 return해라. 라는 거예요. findbyid findbyid가 스턴트 객체를 하나 return해야죠. 이 스턴트 메퍼 이 목 객체에 findbyid 메소드가 혹시나 호출되면 return 값으로 이걸 return해라. 여기 파라메타. 파라메타로는 어떤 인티저든 any int 어떤 인티저든 전달됐을 경우에는 즉, 파라메타 값하고 상관없이 이걸 return해라. 그래놓고 스턴트 서비스의 findbyid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그럼 스턴트 서비스의 findbyid는 스턴트 메퍼의 findbyid로 호출할 텐데 그 스턴트 메퍼가 이 가짜 목 객체니까 얘를 리턴하겠죠. 그래서 id가 뭐가 됐든 여기서 파라메타로 전달하는 id가 뭐가 됐든 리턴되는 이 객체는 이 객체. 이 객체가 리턴될 겁니다. 그래서 equals를 확인하는 거죠. 즉, 여기서 뭘 테스트했느냐 스턴트 서비스의 findbyid가 스턴트 메퍼의 findbyid를 호출했고 이 findbyid가 리턴하는 객체를 잘 리턴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일단 assert equals로 리턴 값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 이것도 확인하는데 이게 뭐냐면 목키토의 verify 스턴트 메퍼 스턴트 메퍼 객체의 메소드 호출을 verify 하는데 findbyid가 호출됐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로 전달되는 게 이 값이 맞느냐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indbyid가 여기서 호출이 안 됐거나 파라메타로 전달된 값이 이 값이 아니면 여기서 테스트 실패하죠. 이렇게 가짜 스턴트 메퍼 가짜 목격체 findbyid가 호출되는 거지 db에서 뭘 조회하는 게 아니라서 골뱅이 트랜잭셔널이 필요 없어요. db를 아예 액세스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구현합니다. 지금 말로 설명하는 걸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꼼꼼히 읽어보길 바라요. 실행해 봅시다. 테스트 통과했고 스턴트 서비스 테스트 3 4 5 5 2 3 테스트 클래스에 이거 두 개는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되고, 스턴트 메퍼 목격체, 가짜 스턴트 메퍼를 스턴트 서비스에 인젝트 해라. 그리고 테스트에 필요할 멤버 변수들, 이 멤버 변수 초기화는 골뱅이 비포 메소드에서 이렇게 초기화했어요. 스턴트 멤버 변수 초기화, 스턴트츠 어레이 리스트 초기화, 테스트, 파인드 오르, 스턴트 서비스의 파인드 오르 메소드를 호출할 건데, 그러려면 스턴트 메퍼의 파인드 오르 메소드가 여기서 호출이 될 테니까 미리 이렇게 설정해야죠. 스턴트 메퍼의 파인드 오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그러면 이 객체를 리턴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스턴트 객체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파인드 오르 호출하면 바로 이 객체가 리턴 되겠고, 그러면 리턴된 객체가 이 객체가 맞느냐, assert="를 확인해보고, 리턴값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스턴트 메퍼의 파인드 오르 메소드가 호출되었는지 verify 해보고, 스턴트 서비스의 딜리트 바이 아이디 3, 아이디 3인 것을, 리턴값이 없으니까 이런 설정은 할 필요가 없죠. 리턴값이 없는 메소드는 이렇게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턴트 서비스의 딜리트 바이 아이디, 이걸 호출하면 리턴값은 없으니까, 이 설정 안 했고, 그러면 이 안에서 스턴트 메퍼의 딜리트 바이 아이디를 호출해야죠. 그리고 이 값을 이렇게 그대로 전달돼서 호출했겠죠. 그렇게 호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스턴트 메퍼의 딜리트 바이 아이디가 호출됐고, 파라메타로 3이 전달되었는지 verify 하는 거죠. has errors 코드는 아까하고 똑같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할 일을 똑바로 했는지, 리턴값이 올바로 리턴되는지 이렇게 목격체 설정하고, 테스트할 서비스 메소드 호출한 다음에 리턴값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메퍼의 메소드가 제대로 호출됐는지 확인하고, 다 이거예요. 익숙해지면 금방 구현합니다. 별로 어려운 로직이 아니죠. 스턴트 서비스 테스트 4 스턴트 서비스 테스트 4 스턴트 메퍼의 목격체, 그 다음에 스턴트 서비스에 이 목격체를 전달합니다. 인젝트 하라, 그 다음에 prepare, 골뱅이 before, 테스트에 필요한 기체를 미리 생성해서 멤버민수에 대입하는 골뱅이 before. 인서트 메소드를 호출해 보는데, 그럼 인서트 메소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냈냐면, 서비스 클래스의 인서트 메소드는 인서트 하기 전에 학번을 조회해서 그 학번이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래서 stuntmapper에 find by stuntno, 서비스의 인서트가 이걸 호출하니까, 서비스 클래스의 인서트는 어떻게 구현이 되었냐면, 저장, 인서트 하기 전에 학번으로 조회해 봐서 null일 경우에만 인서트하고 null이 아닐 경우는 인서트 안 해요. 즉 학번이 중복되는 학번이 있으면 아예 인서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 부문이 있어서. 그래서 인서트 OK, 인서트 성공하는지, 인서트 성공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그 말은 stuntmapper의 find by stuntno가 null을 리턴할 경우에는 인서트를 호출하죠. find by stuntno가 null을 리턴하게 설정해 놓고 인서트를 호출해 봅니다. 그러면 stuntmapper의 인서트를 호출했겠고, 인서트 메소드의 파라메타로 얘가 전달됐겠죠. 이 파라메타가 전달됐겠죠. 인서트가 제대로 호출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또 이번에는 학번 중복인 경우를 확인해 보죠. 학번 중복인 경우는 find by stuntno, stuntmapper의 find by stuntno가 null이 아닌 어떤 객체를 리턴하면은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서트, stunt 서비스의 인서트가 이 부문이 false니까 null이 아니면 false니까 인서트 메소드로 호출 안 하겠죠. 호출 안 해야 되는데 호출 안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stuntmapper의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이 없으면 뭘 verify 하냐면 이 객체의 이 메소드가 한 번이 아니라 호출되었는지 호출되었냐 하고 verify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출되었느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호출되었느냐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 두 번째 파라메타로 몇 번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몇 번에 0이라고 적어주면 호출 안 되었는지, 1이면 정확히 한 번 호출되었는지, 2이면 정확히 두 번 호출되었는지, 정확히 몇 번 호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호출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학번이 중복일 경우는 mapper.stuntmapper의 insert를 확인 안 하느냐 그게 맞느냐 확인하는 거죠. 테스트가 뻔하죠. 소스코드 보면 그렇게 짰잖아 하잖아요. 그렇게 짰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뻔한 테스트 메소드도 버그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풀잭에서 한 번 테스트를 꼼꼼히 구현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학기 소프트 풀잭, 소프트웨어 캡스턴 디자인 수업에서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모든 클래스의 단위 테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구현해 보는 것을 내가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인턴 과정에서, 취업에서 인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인턴 할 때 풀잭 하면서 테스트 구현할지 모르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테스트 구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미리 풀잭 수업에서 구현해 봐야 되죠. 다 스토드 서비스 테스트 5 자, 목개체를 스턴트 메포 같은 것만 목객체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 클래스나 다 목객체, 골뱅이 목에서 목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필요한 어떤 클래스든 다 목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가짜 객체를. 그래서 스턴트 객체, getStuntAnno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이 문자를 리턴해라 라고 설정해 놓는 거죠. 목객체. 이 목객체, findMyStuntAnno 하고 파라미터가 정확히 이걸로 전달될 경우에는 이 객체를 리턴하라 라고 이렇게 목객체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턴트 서비스에 인서트 메소드로 출했어요. 그러면 이 인서트 메소드에서 여기 스턴트.getStuntAnno, 왜냐하면 학번으로 조회해 봐야 되니까 getStuntAnno 메소드로 호출하겠죠. 여기서 전달된 이 스턴트 객체에 getStuntAnno를 호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짜 목객체고 이 가짜 목객체의 스턴트Anno 메소드가 호출되면 이 문자를 리턴하겠죠. 여기서 저 문자를 리턴할 거예요. 그 문자를 파라미터로 스턴트 메퍼에 findByStuntAnno를 호출하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목객체, 이 목객체가 오토와이어도 되어 있을 테니까 얘에 findByStuntAnno가 호출이 되고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이 값이면 그 경우에는 이 스턴트 객체, 이 스턴트 객체를 리턴해라 라고 또 설정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턴트 객체를 리턴할 거예요. 즉, 널이 아니에요. 널이 아니면 얘가 호출되면 안 되죠. 그걸 확인합니다. 스턴트 객체 getStuntAnno 메소드가 호출되었느냐 확인하고 또 스턴트 메퍼 객체 findByStuntAnno 메소드가 호출되었고 파라미터로 이것이 전달되었느냐 그것도 확인하고 파라미터 값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위에서 여기서 anyString, any 이런 건 파라미터가 뭐든 상관없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면 이건 확인이니까 이 값이 파라미터로 전달됐느냐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스턴트 메퍼의 인서트 메소드가 호출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실행해봅시다. 모든 테스트 통과. 결론, 이게 팀 풀재갈 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구현해서 잘 돌아가던 기능을 팀원이 자기 기능 구현한다고 이것저것 건들더니 내가 짠 기능이 팀원이 망쳐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거 피곤해요. 내가 기껏 잘 만들어놨는데 팀원이 이것저것 건드리더니 뭐 되던 게 하나도 안 되는데 도대체 뭘 잘못 건드린 건지 팀원이 건드린 코드 이것저것 분석해보는 거 머리 아프죠. 그래서 팀 작업할 때 이렇게 팀 개발 작업을 진행하면 매우 바람직한데 팀원 누구든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커밋하기 전에 전체 테스트를 다 실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소스 코드가 수정되면 전에 잘 작동하던 기능에서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커밋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커밋은 테스트 다 실행해보기 전에 커밋은 해도 돼요. 커밋은 중간중간 해도 돼요. 그렇지만 푸시 혹은 멀즈. 푸시는 팀 공통 공유 리포지토리죠. 내가 작업하는 건 로컬 리포지토리에 커밋하면서 작업하다가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가 이렇게 꼼꼼히 구현해놨던 이 테스트 코드는 각자 내가 구현한 코드를 테스트하는 코드는 내가 꼼꼼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팀원이 어떤 기능을 구현했고 이 구현이 성공을 선언하려면 지금까지 팀원들이 쭉 구현한 모든 테스트에 이렇게 녹색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 없는 어떤 팀원이 남들이 구현한 것을 망쳐버리면 이 테스트에서 뭔가 걸리겠죠. 테스트에서 빨간불이 뜨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마스터 브랜치에 멀즈는 물론 그건 아주 엄격하게 막아야 되고 모든 테스트에 그린라이트가 뜬 코드만 즉 구현이 성공한 코드인 거고 그 코드만 마스터 브랜치에 멀즈 돼야 되고 에라가 빨간색 이 테스트 중에 하나라도 빨간색으로 뜨는 코드는 마스터 브랜치에 멀즈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하자면 그건 중앙 공통 리포지토리에 푸시도 하지 말아라. 테스트 다 통과한 다음에 푸시해라. 이것도 바람직한 정책이죠. 그러면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내가 다니터스트를 이렇게 꼼꼼히 구현해 놨다면 내가 짠 코드를 망쳐서 내가 짠 코드를 팀원 누군가가 망쳐서 되던 게 안 되는 순간 이 꼼꼼한 테스트 어딘가에 걸려서 에라가 빨갛게 뜨겠죠. 그러면 그 팀원은 그 코드를 푸시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 코드가 팀원에 의해서 망쳐질 일은 없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이 팀플책 해보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팀원이 내 코드를 망치지 못하도록 내가 구현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다니터스트를 꼼꼼히 구현해 놓는 것이 내가 디버깅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팀원 누군가가 내 코드를 망치는 걸 막기 위해서도 바람직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합니다. 일단 테스트 구현 없이 기능만 먼저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하나 실행해 보면서 버그를 찾고 수정하는 것은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인턴 과정에서 풀재가는데 이런 식으로 디버깅 하면 이거 매우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코드로 버그 잡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이 방식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회사 가면 느낄 거예요. 이 방식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래서 처음부터 테스트를 꼼꼼하게 구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테스트 구현 방법도 공부해야 되고 테스트 구현하느라고 기능 구현도 바빠 죽겠고 시간 부족한데 테스트까지 구현한다고 시간 더 뺏기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버그를 다 잡아야 된다면 그러면 테스트를 처음부터 꼼꼼히 구현하는 게 결과적으로 디버깅 시간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버그 잡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전체 개발 시간이 줄어들어요. 더군다나 혼자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팀원이 개발한 여러 명이 같이 개발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서로 테스트 서로 서로 코드 망치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현한 기능들이면 내가 다 꼼꼼히 테스트하지만 남이 구현한 기능까지 테스트해보지는 않죠. 그럼 되던 게 안 되고 되던 게 안 되는 원인도 모르겠고 난리가 납니다. 테스트를 꼼꼼하게 구현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바람직하고 테스트 코드 구현하는 것은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만 힘든다고 느껴질 뿐 금방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캡슨 디자인에서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는 걸 요구할 거예요.